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도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이 이슈로 엎치락 뒤치락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합쳐서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200여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고 어두운 시장을 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전쟁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단기 테마들만 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힘든 시장 겪고 계실 텐데 저희와 함께 분석해 보시면서 다음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 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45분이라는 압축적인 시간 동안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 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전일 미증시부터 오늘 국내 증시 현황까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 지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온통 지금 파란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밤에 미증시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98% 나스닥과 S&P500 지수는 1% 넘는 하락세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이 이슈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고환율 고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전쟁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국면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뚜렷한 대응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자지구에 병원이 폭파되는 사고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병원을 폭파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증 환자들이 대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한 제재가 나와야 된다라고 개입을 하게 되면서 또 유가 가격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고유가까지 삼고현상이 이어지게 됐죠 이에 따라 미증시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만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미약한 모습을 보였던 지수 상황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미중 분쟁 소식까지 시장에는 악재만이 존재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지수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1.48%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78% 하락하면서 오늘 결국 800선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양시장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기관이 어제부터 또 대량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1,250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717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각각 581억 원, 35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매수로 시장 대응하고 있는데요 1,787억 원, 1,09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시장에서 강한 테마라고 한다면 전쟁 수혜주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운 관련주 이야기를 해보죠 어제 장 마치고 들려왔었던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HMM 등 지금 해운사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격화되게 되면서 우리는 다른 대체 항만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이에 따라 오늘 해운주들 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흥화해운이 여기에서 가장 탄력을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25% 정도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 테마 보실 수 있고요 또 드론 테마도 오늘 강세입니다 드론이 이 전쟁, 현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UAM에 대한 또 호재까지 엮여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시장에서 강한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LPG 테마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핵융합에너지 어제 상승했었죠 오늘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리튬도 전정거래일에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더니 오늘은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에는 그래도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퓨릿이라는 종목이 어제 상장을 했습니다 16%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도 검색어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고 원익PN이 그래도 오늘 2차전지 반도체 기술주 안에서 13% 정도의 상승세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은행주 그리고 연말 배당감에 대한 기대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주은행이 25% 정도의 강세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거의 대장조격으로 지금 많은 매체들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3% 정도의 상승세 오늘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2시연 시스템과 대성산업 드론 관련 주 앞에서 드론 테마 살펴봤는데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신성ST라는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신성 ENG의 계열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53% 정도의 급등세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을 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흥화해운과 또 방산주까지 오늘 시장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참 힘든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전쟁 리스크가 오늘은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까지 이 이슈 계속 이어질까요?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팍스 브런치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시장이 전쟁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듯 하다가도요 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저런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특히나 더 전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오랜만에 떠오르는 테마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믿고 가야 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종목 교체를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전략들 챙겨주실 매주 목요일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주호 멘토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테슬라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오늘 2차전지부터 시작해서 좀 국내 증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OTT 관련주는 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연일 안 좋고 외부 매크로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악재들이 가득 찬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야 할 그럴 내용들을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주호 멘토님이 기업의 실적 그리고 정말 재무적인 부분 실체가 있는 내용들에 더 주목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관점 어떻게 가져가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종목 하나하나마다 잘 뜯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도움들 팍스 브런치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세한 내용과 전략들 모두 실시간으로 오픈 채팅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내가 정말 절실하게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먼저 오픈 채팅방 모여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시장 분석부터 종목 분석까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 억누르는 분위기죠 어제 무엇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이런 내용들을 좀 진정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도 좀 실망감으로 전환이 됐던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고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유출을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 전망이나 또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우리가 내일 당장 휴전을 한다는 뉴스가 나올지 아니면 뭔가 악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주들 특히나 오늘 방산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이런 쪽으로 좀 테마가 형성되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이걸 지금 이슈가 나올 때 어 나는 이게 앞으로 전쟁이 계속 될 거야 그러면서 어 좀 더 길게 봐야지 그리고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더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뭐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는 맞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슈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 그거는 좀 짧게 짧게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방산을 하나 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시라면 조금 그나마 좀 무겁더라도 실적 받쳐줄 수 있고 좀 시총 작은 소형주들 말고 좀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없는 탄탄한 기업들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딱 예상했던 답변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주호 멘토님 공대남으로서 정말 든든하게 근거 자료들이 있어야지만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 여러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더라도 단기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져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공략을 하시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기업들을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의 이 국면이 좀 단기적인 조정이라는 생각으로 좀 더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시길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니까 위증시에 있었던 실적 이야기 좀 해보죠 은행주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호실적을 내긴 했지만 그 세부 내용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실적 쇼크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지금 보여지면서 주가도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또 2차 전지, 전기차, 국내 시장에서도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회의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테슬라가 좀 가격을 내리면서 지금 어쨌든 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좀 좋지 않게 나왔는데 이게 당분간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 이제 가격을 내렸던 부분들이 그럼 Q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4분기는 어느 정도 실적이 회복될 것이고 내년에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뭐 테슬라 실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심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테슬라 실적까지 안 나온다? 이게 이제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전문가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테슬라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아 그러면 이제 테슬라 뭐 팔아야 되냐 2차 전지 팔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건 좋겠지만 그냥 다 던지고서 이제 이걸 안 본다가 아니라 어차피 또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정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앞으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적으로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러한 국면이 좀 지나가면 다시는 회복될 건데 그 회복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거냐 이거를 봤을 때는 좀 비중이 많이 들어가시고 공격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럴 때일수록 뉴스나 이슈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을 짜개짜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길게 가져가시다가 지금 사실 이 꾸준하게 조정받는 이거를 못 견디고 지금 다 떠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차라리 오히려 조금 더 멀리 보시고 이거를 지금 오히려 그럼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로 삼아서 한 번에 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적금 넣듯이 이렇게 조금 가져가 보시면 내년에 조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줄이는 전략과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좀 동시에 설명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비중 축소 전략을 좀 가져가시고 지금 비중이 좀 적으시다면 저점에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가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이렇게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내가 2차전지에 비중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투자금의 50% 이상이 2차전지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한 25%를 덜어서 지금 이슈와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챙겨서 손절한 부분을 메꾸자는 거죠 메꿔놓고 나머지 25%는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자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나는 매매를 잘하니까 나는 오늘 올라오는 거 그날그날 수익 내야죠 오늘 오늘 5%, 3%든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그거에 자꾸 쫓아가시다 보면 오히려 그게 또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어쨌든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에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내가 지금 현금이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좀 일부 덜어내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좀 단기성 재료들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공략을 해서 손절한 걸 갖다가 수익을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나중에 이제 그런 뺐던 물량을 다시 2차전지에 다시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 조절을 지금 잘 하셔야 할 때고 지금 막 돈이 만약에 나는 현금이 많이 있어 그동안 많이 모아놨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공격적이 아니라 앞으로 괜찮을 섹터들을 미리 조금씩 분할 매수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상반된 전략이잖아요 비중이 많이 들어간 거는 덜어내고 비중이 좀 없으신 분들은 조금 지금 저점 매수 기회를 잡으시고 이렇게 좀 전략을 상황에 따라서 포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지금 투자를 좀 쉬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또 10월에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지금 거의 보름이 다 지나도록 시장이 굉장히 퐁당퐁당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너무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좀 쉰다라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뭐 이게 한 번 투자를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지금 만약에 막 계좌에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돈을 버셨으면 그런 분들 계실까? 솔직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쉬어도 돼요 솔직히 좀 쉬셔도 돼요 이제는 그 정도로 나는 많이 벌었으면 쉬셔도 되는데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이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멈출 수가 없거든요 이미 시작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비중을 확대하거나 돈을 더 넣어가지고 뭔가 아니면은 뭐 아 그래 2차전지 계속 빠질 것 같으니까 나는 인버스로 가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으실 텐데 뭐 어떻게 투자를 하시던 거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멘탈을 잡고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 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저학적 리스크로 이렇게 시장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투자를 잠깐 보수적으로 대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럴 때 뭐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거나 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 자세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시청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이주호 멘토님과 수익 잘 챙겨가고 있는 요즘이고요 그러면 우리 단기 테마로 오늘 시장에서 좀 떠오르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방산주, 그 다음에 드론 관련주, 해운주 이 정도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 얘기해보면 이런 전쟁 리스크가 나타나게 되면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단기 테마로 보셨다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또 견조하게 이번 주 지난주부터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중장기적인 전략도 괜찮다라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원래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차량이 과속을 내면서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으면 튕겨져 나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사고나죠 그렇죠 사고가 나는데 이게 주식도 보시면요 우하향에서 쭉 빠지던 게 그럼 내려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은 거죠 그럼 일시적으로 튀어 올랐다가 그럼 이게 만약에 진짜로 멈춰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저점 깨면서 데스켓 바운스가 나올 것이냐 이거를 지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지금 되돌림 구간이거든요 그럼 되돌리는 게 이게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의 전환이고 그럼 방산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그 2차전지의 과고에 랠리가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꾸준하게 상승해 줄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이건 아직 그런 모멘텀 자체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어떤 실적을 막 진짜로 그렇게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아니 수요 대상 자체가 한정적이에요 맞잖아요 방산은 딱 그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나라, 군대 이거 말고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무기를 수출하고 뭐 전차를 수출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업 자체가 드론을 무기화 시켜서 드론 쪽으로 지금 방산 쪽이 다 집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드론에 대한 드론 무기화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의 4차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실적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기성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럼에도 끝까지 나는 이 방산 우리나라는 아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방산을 봐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방산주를 보실 거면 저는 오히려 그런 좀 드론? 드론보다는 좀 묵직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우주항공 이런 거 그런 것도 왜냐하면 드론이랑 이런 게 엮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LIG 넥스원 이렇게 좀 묵직한 종목들을 오히려 가져가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방산주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데드캡 바운스라는 걸 사실 정확하게 용어가 어떤 느낌인지 몰랐는데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갑자기 튀어오르긴 한다 근데 튀어오르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를 데드캡 바운스라고 하는군요 그게 일단 뭐 데드캡 바운스가 결국 그거예요 죽은 고양이가 살기 전에 약간 발버둥 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네 죽기 전에 네 죽기 전에 발악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왔다 다시 죽어버리는 그게 데드캡 바운스라고 해요 일시적으로 그냥 리바운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동차 얘기를 했던 거는 이해하기 좀 쉬우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내려가려는 성향을 가지면 내려간다라는 거고 주식으로 따지면 상승할 때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쉬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예시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단기적인 급등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실적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다 그리고 사실 호재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 자체도 좀 약하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군대 그리고 국가 이런 측면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휴전을 한 지도 너무나도 오래됐습니다 수출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기반이 돼야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드론 관련주도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오늘 JCO 시스템 같은 종목이 굉장히 지금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 워낙 이 종목에 끼가 있는 것 같은 게 한 번 급등하면 또 크게 올라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로봇이랑 뭐 이런 쪽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드론은 어떻게 보면 드론이나 로봇이나 어쨌든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지금 섹터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정말 테마송으로 좀 단기간에 급등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또 급락이 또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방망이 좀 짧게 작고 치고 빠지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이게 앞으로 드론이 미래산업이고 우리 도심항공도 띄운다고 하는데 드론을 계속 가져가야 되냐 물론 뭐 그렇게 사업적인 면만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다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막상 이 과거를 돌아보면 5G를 보세요 5G는 그때 진짜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아예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을 봤을 때 이게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미래가 창창한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다 주가에 되기 때문에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랐다가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네? 이러면은 진짜 5G처럼 그렇게 뒤통수 맞거든요 5G 같은 경우는 왜 들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게 정말 과거에 기대감으로 강한 넬리가 나왔던 게 빠이브지거든요 근데 지금 2년 넘게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반등이 세게 나와서 진짜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거 이제 끝인가? 매수해야 되나? 하는데 또 속았네 이러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또 속았네 그러면서 또 빠지거든요 그거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이지만 또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사실 주가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오르는 경우보다 제가 느꼈을 때는 기대감이 선반영 되면서 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사실 지금 에코프로 실적을 까보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익이 난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 이미 너무 주가들이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취매를 하는 관점이라고 본다면 실적 나오기 전에 담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그게 맞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게 거의 예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수익성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가 안 움직여요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주가 안 움직여요 근데 오히려 지금 들쑥날쑥하는 것들을 보면 다 테마성 이슈 있는 것들 초전자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테마들이 수나미를 돌면서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투자자들 투심 자체가 불안하고 그리고 맨날 뭐 금리를 이날 하냐 더 올리냐 마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전쟁이 났고 또 뭐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끝나는 거냐 끝나지 않는 싸움을 지금 저희는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망설이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어? 그러면 투심이 얼어붙다 보니까 내가 믿었던 2차전지 반도체들도 조정받고 뭐 조정받고 자동차도 조정받고 올라가는 게 없어 보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그냥 진짜로 짧게 치고 빠져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뉴스와 이슈 나온 것들에 수급이 쏠리면서 시세를 확 줬다가 거기서 갑자기 단기성 차익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뭐 어떠한 주식이든 어떠한 섹터든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건 저는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드시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고점에서 매수를 해갖고 거기서 눌릴 때를 못 버티는 거죠 예를 들면 에코프로를 내가 예를 들어서 150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80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럼 그 조정이 받을 때 못 버티고 손절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손절이 나가버리니까 결국엔 다시 올라왔을 때 아우 저때 괜히 팔았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담아가셔야죠 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것들을 버티기에 정말 쉽지 않은 장애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비중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뭐 늘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서 계속 조정을 받은 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있었던 그 주가들의 폭등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조정과 상승의 반복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단기 테마를 따라가시다가 엇박자를 타게 되면 큰 손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투자 유의하셔라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워낙 반도체 쪽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고 계셨고 반도체는 또 실적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힘든 시장에서 또 한미반도체는 3% 정도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믿음을 갖고 투자를 유지를 하자 보유 의견으로 가져가자라는 의견이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2차전지보다 반도체는 오히려 정말 확실하게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요 우리가 포트에 무조건 담아야 되는 그런 섹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반도체가 살아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 국내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반도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정말 불나방이라던가 아니면 진짜로 나는 단탄만 좋아해서 그런 거 안 키워 이러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차분하게 주식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요 2차전지 반도체는 정말 포트에 담아 가셔야 돼요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빠지고 빠지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 연말에 지금 1월 초에 코스피 2,100까지 갈 때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때도 반도체 이제 끝났다 하시는 분들 결국엔 1, 2분기 어떻게 됐습니까 반도체 2차전지가 다 끌어올렸잖아요 지수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또 상승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분기와 내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반도체는 포트에 꼭 담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오늘 한미반도체 정도만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이제 정보증까지 거의 다 안 남은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은 뭘 담아봐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한미반도체는요 저는 뭐 그냥 빠질 때마다 계속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가요 이거는 그래요? 네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에코프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게 HBM 관련해서는요 이게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미중 분쟁 이슈로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그때도 갈 때 150만원 갈 때 80만원 70만원 찍고 조정받고 다시 갔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이게 갈까? 이랬는데 진짜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도 고점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반도체 그러니까 이 AI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이게 봐보세요 과거에 지금 뭐 5G랑 메타버스 할 때 뭐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달라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모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다 AI를 하고 있습니다 AI로 뭔가를 돈이 된다는 사실을 자기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지금 엄청난 AI 시장이 앞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급화가 되게 된다면 정말 이 AI가 우리 일상에 빠진 과거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보세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이거를 인터넷을 한다 생각을 못했죠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2005년도 그때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다음은 이제 저는 AI라고 생각을 하고 그 AI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AI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이 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산업을 하고 있는 반도체 주들은 꼭 담아가셨으면 좋겠고 담아가시면 내년이라도 저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반도체 종목 안 담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담아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주호 멘토와 매주 목요일 금요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안에서는 실시간으로 종목들 잡아 가실 수 있고 이런 반도체 종목 다 아직도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 눌릴 때 내가 기회를 엿보고 좀 들어가서 수익을 어느 정도 좀 내고 싶어요 하신다면 늦지 않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얼른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잠시 후에 공략주 들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박스 브런치 어려운 시장 지나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강조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멘토님 그러면 오늘 공략주도 반도체인가요? 오늘 아닙니다 뭐예요? 네? 뭐 준비하셨어요? 미중 분쟁 관련해서 뭐 앞에 있는 거랑 내용이 다 달라 앞에서는 미중 분쟁 그거 공략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왜 또 공략주는 그거예요? 근데 이게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아니 움직이는 게 이쪽밖에 없으니까요 봐야죠 반도체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반도체는 모아가셔야 해요 반도체 모아가자 모아가고 미중 분쟁은? 진짜로 우리 시장 시청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그 불나방 방망이 짧게 잡고 가는 거 방망이 짧게 잡고 작게 대응할 수 있는 섹터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뭐 저희야 더 좋죠 사실 빠르게 수익 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한번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미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저사양 AI 칩을 수출 통제하고 있고 이게 지금 바이든 정권 마지막에 이렇게 미중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내년까지 이런 것들이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국내 영향에는 미비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어쨌든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뭔가 보복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저는 이용을 해서 좀 역발상으로 좀 수익을 챙겨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왔고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러한 희귀 금속 관련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리튬도 어떻게 보면 희귀 금속이거든요 아 맞아요 그렇죠? 알루미늄 망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2차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희귀 금속들인데 리튬 가격이 좀 반등하면서 리튬 관련 주구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리튬 가격이 오르게 진짜 오른다고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면 거기서 만약에 중국이 또 나와가지고 틀어버리면은 가격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중 분쟁 이슈가 이제 나왔을 때 과거에는 미중 분쟁 단골 손님이 히토류였거든요 네 맞아요 히토류가 미중 분쟁 단골 손님이었는데 이제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뭐 리튬이라던가 지금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흑연 흑연이 90%가 중국에서 나와요 근데 그 흑연이 뭐의 재료야? 음극재 재료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2차전지랑 다 엮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 분쟁 이슈가 터지면은 우리나라가 새우 등 터진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흑이 금속들 다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다 이거 흑이 금속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원료들 다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대부분 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수출을 제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뭔가 나오면은 그렇게 만약에 중국에서 뭔가 보복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 흑이 금속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그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휘토류는 단골 손님이고 저는 페라이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페라이트가 최근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페라이트가 자석 자석인데 휘토류의 대안으로 지금 엮이고 있는 게 페라이트예요 이 페라이트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전기차 쪽에 들어갑니다 전기차 쪽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성 관련해서 저는 페라이트 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페라이트도 올해 랠리가 한번 나왔었어요 뭐 휘토류 대안으로 해서 랠리가 나왔었는데 결국엔 지금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시장이 어지럽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슈와 뉴스의 움직이는 섹터를 공략하는 건 좋은데 그냥 미중 분쟁은 휘토류 이렇게 그런 공식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미중 분쟁의 가장 주된 쟁점이 뭐냐라는 거죠 반도체에 대한 제재 그러면은 중국에서 역으로 역공에 나갈 수 있는 카드를 꺼내는 거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희귀 금속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보자 차트 보시면은 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1월 달에 페라이트 관련 주거든요 얘가 7,000원이었던 주가가 그때 페라이트 오를 때 5월 달에 3만 5병까지 갔었어요 그러고서 지금 거의 원래대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물론 7,000원까지 안 갔지만은 한 만원? 네 만원대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러한 지금 이렇게 많이 조정받고 많이 조정받고 만약에 이게 지금 저 윗고리를 잘 보시면요 저렇게 누군가는 저기서 팔았겠죠 윗고리라는 것이 누군가는 주가가 올랐다가 거기서 누군가 다 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윗고리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럼 달리고 나서 주가가 우하향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저기서 다 팔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빠질 때 또 모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모아갔다가 한 번에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되돌림이 나오면은 우리가 단기차의 실현을 욕심을 내면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브런치 종목 준비를 했고요 얘는 뭐하는 기업이냐면 사실 전기차 이 페라이트 코어에 필요한 산하철 그러니까 산하철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산하철을 만들어낸다 페라이트 코어에 필요한 전기차의 이 페라이트 자성에 대한 이게 꼭 필요한 소재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산하철 사업을 연기를 하고 있고 얘네 기업이 또 알루미늄 탈산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루미늄 탈산제는 이 LFP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셋업 차들이 이제 삼원계 말고 LFP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LFP 배터리는 저가형 차들 맞아요 거기에 많이 배터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LFP 배터리와 차세대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알루미늄 탈산제가 들어가요 배터리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브런치 종목은 지금 외국인들이 9월달 10월달에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빠지는 동안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면서 흘려내렸는데 10월달에 외국인은 한 달 내내 담아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다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너무 오늘 오랜만에 굉장히 원래 멘토님이 가지고 나오시는 성향의 종목이랑 좀 다른 종목을 가지고 나와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재료 자체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이죠 미국이 이제 중국에 저사양 AI 반도체 칩 수출을 막겠다 엔비디아가 그에 따라서 또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미중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는데 뭐 히토류뿐만 아니라 그리고 페라이트 그리고 리튬 가격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를 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근데 사실 이런 이슈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게 정치적인 이슈는 또 언제 갑자기 변화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도 뭐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다시 그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점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서 치고 빠지고 나와야 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수가와 목표가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그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통 입장 링크가 휴대폰을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 어떤 건지 그리고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또 장중에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혼자 공략하셨다가 또 잊어버리시고 매도 못하셔가지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바로 신호 나갈 때 매도 전략 세우실 수 있도록 가져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 우리 원자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공략주 알아봤는데 앞에서 이제 지금 방송하는 동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있네요 그래서 여섯 번째 지금 동결을 단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투자에 어떻게 참고를 하면 좋을지 지금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사실 우리나라 금리를 못 올린 이유는 명확하게 단 하나입니다 경기가 미국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 금리를 더 올렸을 때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 심각해지는 거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안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조금 더 경기가 살아나는 걸 보자라는 거예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동결시키고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우리 금리를 더 올려도 되겠는데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좀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는 금리를 더 올려도 되겠는데가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업들에 대한 그런 지금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리를 지금 당분간 우리나라는 올리기 힘들다 그렇다고 미국도 더 올라갈 것이냐 미국도 이제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여기서 통화 정책을 이제 스톱시키고 긴축을 좀 스톱하고 완화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가서 조금 뭐 따라가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더 올리는 게 아니라 동결시키자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아직 시장 경제가 견조하다 경제가 견조하다라는 판단 속에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발표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여섯 번째 지금 동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경제는 미국만큼 견조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주식시장 생각한다면 또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또 이주호 멘토님과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남겨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팍스 브런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팍스 브런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